안녕하세요 KT소닉뿐 허훈입니다. 개막전 때 저희를 응원해주신 것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이제 TV보면서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T소닉뿐 양성입니다. 코로나 끝나고 많은 관중들 앞에서 멋있는 경기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T소닉뿐 박준영입니다. 개막전에 저희를 응원해주신 것처럼 이번엔 저희가 응원해드리겠습니다. 부상 없이 재미있는 경기 보여주시고 좋은 성적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KT 위즈 화이팅! KT 위즈 화이팅! 위즈 화이팅! 팬분들께서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